그리고 여기.. 지도자네? 당연히 죽여야지 연설하고 있네 왜왜왜 저 친구들은 민주시민인가 본데요 헤헤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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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용병을 만나는건 별로인거 같구요 일단 동기화부터 시키죠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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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틱이야 드디어 대장간이다 대장간 가죠 장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내가 한동안 계속 60짜리 장비로 들고 다녔거든 지배 거의 지금 레벨을 했는데 이러면 또 아까울 거 아냐 장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다른 용병은 다행히도 안 따라오고 있구요 5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 살 거 없었죠. 아이템도 좀 정리합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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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인도 좀 업그레이드해 줄 수 있. 아 이건 됐고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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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쓸어내는 것 좀 봐 각인도 못하겠네 지금 돈 없잖아 그죠 음 뭐 좋아요 뭐 돈은 계속 생기는 거니까 다시 아르카디아로 돌아가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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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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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지가 잘 들어가는 같기도 하고 아닌 같기도 하고 가만있으니까 더 잘 들어가긴 하겠지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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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가축 키우는 게 주요 사람인가 보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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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메테르와 코레의 진전인가 코레 음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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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무슨 적용력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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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용bol 적용 조금은 하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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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하악 용! 내려가야지 이제 도둑 도적이 후레자식제 도둑 도둑 잡게시트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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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악 keynot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니가 링에게imo 멈추를 어! 야! 흐흐흐흐흐흐흐흐 에이 ㅅㅂ 저기 뒤에서 왜 티 나오니 두에치 저기 뒤에서 왜 티 나오는데 왜 저기 뒤에서 티 나오냐 갑자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어디 지금 돼 있는 거야 퀘스트는 다 받았나 아 퀘스트는 다 받은 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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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근데... 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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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세기 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러러러러러러러봄 용병들이 온 세계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용병들이 온 세계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. 힘이 빠진다 힘이 빠진다 힘이 빠진다 힘이 빠진다 힘이 빠진다 힘이 빠진다 야! 자 이제 잡퀘스트입니다 잡퀘스트 자 대장간으로 다시 가요 대장간에서 각인 그 아까 기껏 업그레이드 맨 해놓고 못 새겼는데 뭐 정리하고 하죠 자외선 차단 이건 뭐야 미용 아이템이야? 미용 아이템이야? 미용 아이템이야? 미용 아이템이야? 미용 아이템이야? 미용 아이템이야? 이렇게 되면 일단 침이터 확률은 그렇다 치더라도 치명타 그거는 그 뭐예요 공격력 자체는 엄청 낮을텐데 저 이렇게 하면 해보죠 이렇게 치명타 자체는 아주 쩔 겁니다 정말 치명타가 터지지 않자 이게 문제지 이제 체감성 엄청 쎈진 같은데 공격력이 그죠 어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습니다. 한번 해보죠. 다시 동쪽으로 나갑니다. 저 농장이 싶은데. 농장이 아니라 안전가옥이라고? 되게 쿨인 곳이었네요. 집정관의 안전가옥. 집정관의 안전가옥. 집정관의 안전가옥. 집정관의 안전가옥. 음... 가는김에 욕해주지 뭐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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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영상 끊죠.